감사합니다. 올 가을에 극장에서 좋은 선물이 되고자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보여주셔서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잘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기사 잘 써주시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못 뵙는 분들은 또 다음 영화에서 뵙도록 하고요. 제가 기사는 아주 꼼꼼히 잘 읽습니다. 기억력 좋은 거 아시죠?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영화 보셨던 시간 아깝지 않게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곧 뵙겠습니다.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의 영화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뭔가 주전주전이 이상하게 빨리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랜 시간 힘들게 열심히 잘했는지는 뭐 두고 봐주시면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. 그걸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. 아무튼 여기 모든 배우분들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희 사진 촬영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